6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안 한다고 했잖아 맨날 했잖아 맨날 했잖아 나 안 했는데 너 또 놀아줘야 돼 나 뭐 하지? 놀아줘야 돼 나 더 하려고 봐주고 있는 거지 한다봐야 한인 대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 좋은 날 초시야 우리 또 어디 가면 하나 울찜이? 욱찜이 아니고? 욱찜이 아니고 그냥 욱찜이 아니고 욱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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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야 돼 그래 여기 온 걸 알지 신발 보내 왜 찍어 아니 욱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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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라 아니 지용을 못 낼 거면 안 돼 언젠가 이제 생토마토도 아이치 때에 저세상에서 도마토가 축구가 되나 보는데 어디가 도마토 토마토냐 생톰이네 왜? 도마토 아니여 도마토같이 거기 골장하면 그랬는데 도마토가 되나 보는데 생톰인데 뭐야 뭐여? 생톰이 생톰이가 뭐여? 눌러본지는 몰라 죽겠다 우리 하는 거 죽겠어 도마토가 알지 어? 아니야 쭉 잘랐어 파라 찰로 아니야 다른 거라 천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극너광생 활라를 찾고 있다 전해라 백곤십 배해 천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난 이미 난 이미 흙 낙세에게 와 있다고 전해라